자 별 5개를 붙여주고 싶다는 대한민국 기획곡의 역사를 쓸 명곡 레전드곡이 탄생했습니다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주인공입니다 이걸 네이브로 하는 순서가 맞나요? 네이브로 하는거에요 네 레전드 아티스트 백지영 뮤직 그리고 투자 담당 저희 회사 사장님 라이머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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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영씨 진짜 오랜만인데 한번 인사 좀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나와야만 태균요바를 보는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 계속 앉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지영입니다 이야 그리고 이 라이머씨가 지금 4년만에 어? 4년이나 됐나? 없어 4년이요 코로나 전에 나오시고 코로나 지나고 나오신거에요 지금 네네 그렇게 됐네요 어떻게 지내서 인사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랜뉴뮤직의 라이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아 그때 나왔을때도 뮤지노래 때문에 나온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제 앨범 첫 제작을 라이머 형이 맡아주셔서 그때 나왔었네 말라드 싱글 네네 그때만 해도 뮤지가 저희 회사 아니었잖아 소속 아티스트는 아니었죠 그 프로젝트만 제가 제작을 했던거고 그러니까 소외된 말로 돈만 내셨으면 좋겠다 근데 또 공교롭게 뮤지의 음원 때 또 나오셨어요? 그러네요 ABC6 때는 안나오고? 뭐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근데 뮤지는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라니까 아니 근데 제작진의 출연요청을 계속 고사하셨어요 고사를 하다가 뮤지가 요청을 하니까 나오신거죠? 어.. 그렇죠 뮤지가 한해도 한번 나오라고 그랬던거 같은데 저한테 그때는 안나오고? 그때는 안나왔던거 같네요 한해가 그 회사 이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저희 회사 이사라 이 또 컬투쇼 출연료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있어요 아 내가 아이고 그걸 저한테 요구했어 아 그게 요구야? 네 요구사항 중에 있었어요 조건 조건 너무 웃긴다 그래서 그런지 괜히 컬투쇼 오기가 싫더라구요 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느낌은 어떻습니까? 어.. 너무 좋네요 역시 컬투쇼는 올 때마다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듣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초창기 우리의 페미니죠 그러면 제가 예전 컬투쇼에 한 2년간 고정을 했었죠 벌써 그게 한 10년도 더 된 꽤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그 정도쯤 된거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아이먼은 어떻게? 외모도 그렇고 전혀 구름살도 하나..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 그 라이머 씨 프로필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2시 탈출 컬투쇼에서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이게 뭐야? 다른 라디오에서 하는 것처럼 평이하게 사연을 읽었다가 엄청 욕을 먹고 매주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쳤다 맞아요 마지막에는 여러 종류의 여자 연기는 물론이고 사연 중에 음향 효과까지 넣는 등 일치월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아 그 사연? 사연? 나무위키에 이렇게 나와있대 아니 진짜 일치월장으로 아 맞아 이게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컬투쇼를 통해서 그때 여자 옆에 있으면 다시요 라이머 다시 여자 목소리로 다시요 뭐 이렇게 막.. 아 그럼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정말 혹독하게 제가 배우고 그 다음부터 방송에 뭔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라이머가 그거 하는 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난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 목소리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이따가 그러면 사연을 하나 아무거나 제가 준비해 볼게요 좋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라이머씨가 한번 보여줘 해보자 해보자 아 그거 될지 모르겠네 지금 아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께서 0202번님 미쳤네 또 이 사람 라이머씨의 한글 이름이 장재근씨 맞나요? 아 예 아 그 제가 정말 근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예 장재근씨 사진 한 번 띄워주셨습니다 예예예 많이들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뮤지가 또 저한테 새롭게 네 붙여준 또 닮은 꼴을 찾아주셨어요? 아 저는 예전 이명박 전 대통령 젊었을 때 알겠어요 알겠어 알겠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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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많이 있다 이분은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200미터 아 대단하신 분이시죠 아 대단하신 분이시죠 정말 말근육의 어떤 아 그럼요 상징이죠 상징이시죠 대발한 분들입니다 예 몸을 키운 이명박 자 오늘 이제 음원 얘기를 좀 해야죠 네 뮤지 백지영씨 라이머까지 함께 나왔는데 백지영씨랑 두 분이 함께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제가 그 이건 꼭 질문이 나오더라 네 의심스러운가봐요 왜냐면 백지영씨가 아니 뮤지도 뮤지지만 네 남자랑 듀엣곡을 완전 대놓고 음원을 발표한게 많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발라드는 네 그러니까 회사 가수 말고는 저는 발라드는 음원 같이 낸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먼저 같이 하자고 했어요 많잖아요 가수가 많은데 왜 뮤지입니까 그 UV방 촬영을 같이 했는데 그때 그냥 막 그냥 쓴 곡 멜로디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음악을 좀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니터를 했어요 노래까지 잘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해보자고 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나 누나의 앨범 작업을 솔로 앨범 작업을 생각을 하셨는데 대화를 하던 도중에 너랑 나랑 듀엣을 해도 재밌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바로 라임형한테 전화해서 형 걸려드렸어요 이 전화 받았을 때 어땠어요 아주 놀랬죠 사실 아 진짜 발라드의 여왕과 함께 정말 지영이가 해준대? 진짜야? 그랬더니 어 한대 한대 했지 야 그럼 빨리 일단 녹음부터 빨리 시켜 앨범 날짜부터 시켜 마음이 변하기 전에 녹음부터 해야 되니까 앨범 날짜 발매 날짜 나중에 잡더라도 녹음부터 빨리 하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오 와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토분 아니 저도요 생각 외로 그냥 뭔가 무드가 안 묻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던 거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그냥 녹음하기 바로 직전에 누나가 저한테 이제 불룩이 바로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벌써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재밌다는 거예요 저도 부르기 전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다행히 만족스럽게 녹음을 마쳐 두 분은 만족스러워요 자 그러면 제작자는 어때요? 어 저도 너무 만족스럽죠 너무 만족스럽고 아니야 아니야 백지영씨가 지금 아닌 것 같은 녹화? 약간 약간 듣기에 약간 마가 떴는데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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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좋았고 일단 곡이 너무 좋았고 곡을 뮤즈랑 그 멜로망스의 동환이가 같이 만들었는데 아 정동환씨 예예예 곡 자체가 그냥 뭐 백지영씨랑 뮤즈랑 너무 딱 맞는 어떤 그런 곡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에 또 믹스할 때 제가 또 이렇게 또 같이 갔어? 나름의 이게 나름 소모즈 믹스기가 있어? 네 믹스 청각이 제가 좀 좋아갖고 아니 이 얘기를 이제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칭찬을 하시니까 나왔으니까 뭐라도 얘기해야 될 거네 아니 대표님 저희 이제 회사 대표님이시잖아요 형이 믹스를 혼자서 계속 다섯 여섯 번 믹스 엔지니어분과 수정을 하셨어요 오 진짜 그럼 정성을 들인거야? 나중에는 제가 그냥 그냥 형이 알아서 하시라고 왜 이렇게 다섯 번이나 했어요? 아니 아니 맘에 안 들었구나 두 분이 노래한게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사운드 믹스 두 분 다 무엇보다도 목소리에 개성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조화롭게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드는게 어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구요 네 그리고 이게 두엣곡이니까 어느 파트에서 누구 목소리 살짝 크고 작고 막 이런 것도 저는 괜히 신경쓰이고 괜히 두 분이 신경쓰실까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맞췄습니다 아니 계속 수정하는 대표님의 모습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 네 아니 그래서 생각보다 믹스가 오래 걸려가지고 결과물을 딱 받았는데 어때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나가 네 저는 그때 뮤지한테 바로 얘기했거든요 진짜 잘나왔다고 믹스 너무 잘나왔다고 라임의 심사숙고가 있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그럼요 우와 이게 뭐에요 각각 이 노래 세 분 중에 몇 퍼센트 지분이 있는지 어떤지 노래 한 곡이 잘되면 네 라임은 투자 아 근데 누나 쪽 회사에서도 반반 저희 제작을 맡아서 같이 함께 한거야 네네 근데 그래서 사실 이 노래가 엄청 잘되면 제일 좋은 사람은 뮤지에요 왜 요즘 저작권도 있으니까 아 작곡을 했으니까 작사 작곡 작사 작사도 했고 많은 걸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하 고민이 많으셨네요 아니 처음에 몰랐는데 아형노크 하다보니까 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 하하 거기에서 얘기했구나 우와 근데 14인조 오케스트라를 네 녹음에 함께 쓰셨어요 아 이제 제작비가 좀 들어갔네 평곡을 정동환씨가 맡았는데 두 대표님한테 다른건 몰라도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좋겠다 바로 대답을 이제 대답은 안하시고 고개만 하하 반반인데 오케이 그냥 근데 머뭇거리진 않았어요 그죠? 뭐 머뭇거리진 않았죠 웃지만 않았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건 모르겠지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른거를 그러면 어느정도 맞춰준다는거지 뭐 이 생각했잖아요 요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일단은 그냥 노래 한번 아직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백지영씨와 뮤지씨의 듀엣곡의 조합은 어떤지 한번 음원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되어주고 싶어서 듣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 완곡을 또 이렇게 방청객들이 스튜디오에서 크게 틀어놓고 들어보니까 또 다른 또 느낌이 좀 드네요 응감회였네요 응감회 아 완전 응감회였어요 여기 이게 신디사이즈 아닌가요 이 소리가 예전에 그 발라드에서 많이 들리던 그런 비슷한 소리 어 맞아요 약간 신디사운드 이제 EP라고 해서 일렉 피아노 소리 네 예전에 이제 그 당시 때 재현하려고 실제로 거기에 굉장히 흡사한 거를 정동환씨가 연구하고 연구하고 찾아내서 만든 소리 곡 느낌이 딱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발라드에서 많이 들리던 소리라 네 자 권수현씨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우리 라임원씨도 하나씩 읽어보시죠 네네 좋네요 좋은데 낯설어요 아 뭐가 낯설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뮤지 때문에 이렇게 진지하게 노래라는 뮤지의 모습 이제 컬티저만 듣던 분들은 그렇죠 우리 뮤지씨가 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익사스러운 모습도 있는데 그럼요 진지하게 노래하니까 너무 잘 알죠 그만 어 우리 하윤정님은요 뮤지 왜 멀쩡하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제가 뭐 배트맨 분장이라도 하고 나와요 UV에 아무래도 모습이 있어서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동희님께서 라대표님 돈 쓴 보람이 있으시겠다 네 아니 사실 저희는 누나랑 저는 뮤직비디오도 사실 생각 안 했어요 안 해도 된다 근데 오히려 대표님들끼리 뮤직비디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작도 직접 해주시고 너무 감성적이고 좋아요 뮤직비디오도 네 어색하진 않으셨나요 두 분이 뮤직비디오 너무 어색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었어요 너무 어색했어요 아 왜냐면 그 뮤직하고 이제 본 거는 오래됐는데 이제 사적으로 막 이렇게 자주 본 게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이거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어 엄청 진지해요 음악할 때 음악할 때 음악할 때 엄청 진지해요 맞아요 차라리 제가 더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분명히 나는 내가 아는 뮤지는 UV방에 있었던 뮤지인데 옆에 너무 멋있는 뮤지가 서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웃겨요 많이 웃겨요? 많이 웃겼어요 많이 좀 이상하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알 것 같아요 8906님 아 노래 너무 좋아요 벚꽃 보면서 들으면 감성에 빠져서 바로 사연이 있는 여자 되기가 가능해져요 아 근데 진짜 이 노래 만들고 그 바이브 윤민수 형도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이 노래 듣고 노래 너무 좋다고 사실 트웨트 굉장히 많이 하신 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탁재훈이 형이 탁재훈씨요? 단 한 번도 제 노래를 듣고 좋다라고 얘기할 분 적이 없어요 근데 야 이번 거 너무 좋은데 그 형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탁재훈씨가 인정한 앨범이다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근데 재훈이 형이 진짜 그 귀가 있어요 음악 잘하시죠 네 음악 잘하시죠 김경희씨 두 분의 조합이 장난 아니네요 백재형씨는 대체할 가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백재형씨의 목소리는 백발이죠 백재형씨만의 발라드 백발 백발 목소리는 누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문자가 제일 많이 왔대는데 이거 백재형씨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0527님은요 뮤지 목힌 뒤 세 개 먹은 김동률 네 8692님은요 네 네 김동률 백재형 목소리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뮤지입니다 여러분 뮤지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뮤지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듣죠 어떠세요 기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김동률 선배님처럼 부르려고 하면 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더 할 수 있어 비슷하게 할 수 있어 다르다는 걸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저는 김동률 선배가 만약에 불렀다고 치면 김동률 선배님 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네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김동률 선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약간 톤이 비슷한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죠 네 네 저음에서 조금 조금 더 저음이 굵죠 김동률씨가 훨씬 굵으시죠 훨씬 더 배음이 좋고 저음이 훨씬 좋고 그 뮤지의 목소리는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은 더 얇고 좀 유니크한 느낌이 있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뮤지씨가 먼저 음원을 내고 사랑을 받았다면 김동률씨가 어 뮤지랑 비슷한데 이렇게 냈을 거라 아니요 아니 근데 사실 뭐 김동률 선배님이랑 비교된다는 거 자체가 그럼요 기분 좋은데요 저는 진짜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었어요 네 4206님 네 뭐 잘 들었고요 조용필 큐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이것도 다 한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진짜 너무 천재야 천재 천재인 것 같아요 진짜 9679번님 홍사범 조각경 이후 이렇게 신금을 올린 건 처음이에요 아 쉽지 않죠 투유 투유 아 연식 보인다 연식 사랑 투유 와 자 9679님 나이 좀 공개해 주시고요 네 좀 나이가 있을 것 같아 네 9982님 뮤지영 팬이에요 지영 누나 혼자 불렀어도 참 좋았을 텐데 아 맵다 매워 아 괜찮습니다 혼자 불러셔도 어찌됐건 저작권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아 맞네요 맞네요 네 백지영씨는 백지영씨가 어떤 본인 노래가 아닌 노래를 불러도 백지영화가 됩니다 그렇죠 백지영씨 예전에 동요 불렀을 땐가 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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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을 땐가 캐롤 그거마저 백지영화가 돼가지고 슬퍼지는구나 슬퍼져 슬퍼져 누구랑 여쭤면 김숙 누나랑 하셨었나 뭔가 재밌는 콘텐츠 하나 있었는데 노래를 아 맞아요 맞아요 들었는데 정말 재밌는 노래인데 누나 부르니까 이게 슬퍼지는 거 어 막 눈물이 섞여있어 안해야겠어 네 아니 저 따님한테도 뭐 캐롤을 불러주나요 아니요 동요도 불러줬을 거 아니에요 동요 불러줬어요 핑크퐁 노래 많이 아 이렇게 바로 얘기하라고 내가 슬프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슬프다고 얘기해요 아요 네 슬프다고 얘기하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그거 뭐지 엄마가 성글 그래 그래 이걸 불렀었어 여기 나왔어 아 영상 잘 불렀었어 이걸 불러면 그냥 딸이 그냥 울었어 말 못할 때 와 근데 그 노래는 누나가 부르면 제일 슬픈 곡이 제일 슬플 정말 슬프겠다 어 그러니까요 가사가 그렇게까지 슬픈건지 몰랐는데 네 엄마가 굴 따라가서 안 돌아올 거 같은데 맞아요 그 굴이 뭐라고 하하하하 자 별이 되고 싶어서 문제점이 뭐 하나 있다면 라이브 할 때 그렇게 웃음이 서로 많이 나신다고 네 라이브 무대 많이 안 하시죠? 네 몇 번 했는데 네 몇 번 했습니다 네 근데 듀엣곡의 단점은 서로 마주 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안 봐도 되지만 네 그 밖에서 보는 어떤 대중들이나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퍼포먼스는 한 번씩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뭐 그러죠? 절대 마주 보지 않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뮤직비디오 때부터 이제 제가 지켜보면 네 그래도 지금 한 45 정도는 조금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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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을 보지 않고 입을 보죠 아 입을 보고 네네네 여기 인중을 보고나 그렇죠 여기 언제 숨 쉬고 언제 들어가나 그것만 보지 눈은 마주치지 않아요 저는 누나 눈썹 보고 불러요 하하하하 4부에서는 라이머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야 괜찮습니다 박정규씨 괜찮대는데요? 박정규씨께서 라이머씨는 왜 나와있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부르신거죠? 제작자로 이제 말 잘하는지 이렇게 또 하하하하 야 투신아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치투쇼 땅땅땅 컬투쇼 사부의 불녀입니다 아 나 그걸 몰랐네 박성호씨가 로고송 부르는구나 요들송이 개그맨 박성호 형님이 하셨다는데 실제 전문가분한테 그러니까 그 계보가 있는 그 제자한테 배운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진짜 이제 개그맨들은 그 공백기간 동안에 뭘 막 배우거든요 저는 요들송을 배운 거예요 자 이제 라이머씨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양창조님께서 라이머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약간 신인들한테 나오는 문자인데요 근데 나도 여쭤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라이머 때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나도 나는 계속 라이머라고 불렀는데 우리 여기 초창기에 컬투쇼 올 때도 라이머로 만났는데 네 그렇죠 그 라이머는 뭐예요? 그냥 되게 단순한 제가 사실 96년에 데뷔를 했는데 제발 큰 뜻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밌던가 그냥 진짜 아무 의미가 없이 좀 보람찬 그 미국에서는 랩을 하는 사람은 래퍼라고도 하지만 그냥 라이머라고도 해요 아 라이머 라이머라는 사람 아 라이머를 맞히는 사람 라이머라는 그냥 그래서 신 걸 먹는 사람이 아니고 라이머를 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제가 분명히 김세환인데 그냥 안녕하세요 김세환입니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라이머입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래퍼명을 쓴 최초의 래퍼가 제가 아니었나 없었어요 진짜 아 진짜? 래퍼명을 썼던 성 띄고 그냥 이름만 했어도 멋있을 것 같은데 세환? 네 환 환 그럼 약간 무슨 알약 같잖아요 세환 장애 좋을 것 같고 맞아요 환 환 환 환 그때부터 그냥 라이머 제가 조앤 라이머라는 팀으로 데뷔했었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라이머라는 이름을 아 그 라이머를 맞춘다 할 때 그 라이머를 맞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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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8님 께서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5048님이요 라이머 형 놀터보면 똥꼬집 장난 아니던데 실제 모습도 그런가요? 뮤지영의 라이머 똥꼬집 목격담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거 뮤지씨한테 똥꼬집인가? 들어야 되겠는데요 아 근데 이제 TV에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사실 저희가 연출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하는 어떤 느낌 때문에 똥꼬집에서 그냥 똥자만 빼고 그냥 고집은 있으시죠 확실히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또 사업도 오래 하셨고 비즈니스 하는데 고집이 없으면 안 되지 본인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고기를 굽는 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고집이 있어요 확실히 여러 개를 구워서 한 번에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본인이 한 점을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게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뭐 또 그걸 먹는데 마셔야 되는 뭐 술의 종류도 다 달라야 되고 아 진짜? 아니 그걸 찍는 것까지 또 거기다가 그걸 얹어서 먹지 마 뭐 이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조합이 맞아야 되는구나 딱 아니 굽기도 우리가 좋아하는 굽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굽기가 좋아서 집으려고 하면 아직이야! 그러면 라이머가 하나는 대로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고집이라기보다 그 배려죠 배려 네 상대방을 위한 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거죠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좋은 점은 저는 콘텐츠가 이번 것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미 충분하게 된 거 같은데도 계속 수정에 수정에 이제 좋은 거를 위해서 좋은 고집을 부리실 때가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막 일을 할 때 고집을 뭐 예를 들어 뮤지랑 뭘 할 때 뮤지가 막 그러면 저는 결국 제가 이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원한다 그러면 아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저는 따르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는 그럼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건 어떻니? 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던져보는 근데 거의 제가 뭐 이전께 좋아요라고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거 진짜 라이머가 구워주는 그 세트 고기 한 번 먹어보고 싶어요 한 번 가시죠 어 한 번 진짜 그걸로 직접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이머 직화 뭐 이래가지고 라이머 직화 구이집 괜찮습니다 음악을 열심히 이머 삼겹살 뭐 이런 거 아 괜찮습니다 이한규 씨 라이머 형 저번에 회식하시는 술집에서 뵌 적 있는데 일어나는 분한테 더 있어달라고 애교 부르시더라고요 이거 뭐 한 번 해주시겠어요? 진짜요? 아 어떡해요? 애교도 있구나 라이머가 아 뭐 모르는 모습이 많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 이렇게 같이 또 사람을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데 막 저 먼저 일어나게 뭐 이런 것들이 막 성운해 그러니까 좀 섭섭하니까 아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 내가 해볼게 아 저 라이머도 먼저 갈게요 아 가지마 뭐 뭐 이런 정도의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네 덩치가 좀 있으시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지마 형 올해 들어 가장 오늘이 당황스럽네요 귀여운데 왜 귀여운데 백지영씨가 화들짝 놀라지 왜 이렇게 백지영씨 왜 처음 봐요? 다시는 안 볼래요 하하하하하하 나중에 오늘 일기 쓸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그 정도? 아니 근데 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덩치에 비해서 가장 부드럽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매너있고 매너있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막 막 마초남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그러요 안그러요 맞아요 되게 연해요 순두부처럼 따뜻하고 사람이 사실 뭐 남자들끼리 술 한잔하면은 입도 거칠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욕도 거의 안하고 안해요 변함이 없죠 별로 이 톤 이 목소리 그리고 이 속도로 계속 얘기해요 맞아요 얘기하는 많습니다 오히려 대표님이신데 제가 더 술자리에서 욕을 더 많이 하는 절대 흥분하는 걸 못 봤어요 7744번님 백지영님 변치 않는 아름다움 너무 예쁘세요 때는 2006년 월드컵 때 저는 당시 명동 밀리올에서 보안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구정차 금지구역인데 연예인차가 서더라고요 차 빼시라고 서서히 다가가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내리더니 죄송해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 목소리구나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홀려 지킨 거라고 하시는데 너무 예뻐서 한 번 연예인도 화장실이 급하구나에 두 번 놀랐습니다 월드컵 공연 다니시다 차에서 맥주를 드셨나 보다 했어요 실물이 정말 예쁘세요 얼굴이 너무 작아서 몇 년 있으면 얼굴 없어지겠다 싶었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이게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 이게 액수로 하면 18년 전인데 그렇지 기억 안 나지 안 나죠 행사를 얼마나 다니는데 그걸 모르죠 이분은 진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네요 예뻐서 한 번 놀라고 근데 저는 얘기 안 할래요 다행히 아직 얼굴은 안 없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왠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분들이 되게 화면보다 실물이 낫다 네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럼요 그럼 요새 좀 유독 좀 저도 얼마 전에 지영씨한테 그 얘기 했는데 유독 요즘 좀 예뻐졌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곡을 만났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네 연예인들한테 제일 좋은 얘기는 화면보다 실물이 낫네요 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죠 어떤 사람 가끔 어머 화면이 낫네요 이런 사람 있어 있어 그게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가 좋은 얘기잖아요 연예인들도 화면이 잘 나오면 좋은건데 얼굴 되게 작으세요 이게 아니라 얼굴이 작네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화면이 낫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간 더 당황스러울 때가 와 진짜 화면이랑 똑같네 이게 칭찬인지 뭔지 약간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런 톤들도 계시죠 재미할 때는 아까 그분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좀 전에 어 그럴까요? 743님 명동밀리오레에서 2006년에 저를 만나셨던 분 이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예쁜 목격탐입니다 제발 좋은거 나왔어요 어떤 선물이죠? 자 갑니다 시간 칫솔 되겠습니다 시간 칫솔 시간 칫솔 아 나 이런거 진짜 못 뽑더라 예쁜거 뽑아드리고 싶었는데 백정씨 이제 전국토 콘서트를 마무리했습니까? 아 네 연초에 연초까지 했어요 네네 지금 꽤 많은 도시를 돌았죠? 아 작년 콘서트는 5개 도시에 했어요 그전에는 11개 도시에 했는데 작년은 5개 도시에 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다가 지방에서 몇 군데에서 그 포스터를 본 것 같아가지고 많이 한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매년 하고 있어요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올해가 25주년이어서 기념 공연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좀 기획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하면 이제 이 노래도 위에서 이제 얘가 게스트로 한번 나옵니까 뮤직은? 아 그럼요 우리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으니까 저 이번에 UV 콘서트 하는데 저도 게스트로 가거든요 오 진짜? 오 좋네요 풀맛이 좋네 아직 콘서트 한다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안 했어? 처음 얘기를 해 주셨네요 아 그래요? 지금부터 얘기해야 돼요? 많이 많이 해야 돼요? 네 6월에 여러분들 네 6월에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게스트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네 아 UV 콘서트 UV 콘서트입니다 UV방 콘서트인데 정말 많은 게스트들 좀 화려한 게스트들 준비되어 있고요 UV방에 출연했던 그 아티스트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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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나오고 콘서트 씨 와요? 손석구 씨? 전부 다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아주 주요한 분들 많이 오시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정말 훨씬 재밌을 겁니다 아니 이 콘서트 내용을 멋지게 기사로 이제 짜잔하고 나타날라는데 내가 얘기해버렸어 얘네 콘서트도 나가요 오늘 뭐 멋지게 기사가 먼저 뜨겠네요 네 기왕 이렇게 된 거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죄송해요 네 전혀 놀라시지도 않고 손석구 씨 와요 손석구 한 번?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6월 8일 9일 이틀 이틀 동안 날짜까지 이미 예매를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달 전이면? 이제 저희 좀 기습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어떻게 기습하려고 그랬는데? 영상도 다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아싸 터졌다 1230번님 백지영님 멜땡 검색 1위 됐습니다 지금 1위래요 1등이 뭐야? 1등? 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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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음원 와우 컬투쇼의 힘이 또 감사합니다 야 컬투쇼 진짜 아 저도 9위로 있네요 아 뮤직 9위로 네 오 2위로 감사합니다 아 임영웅 다음에 접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저 백지영씨가 아이유 위에 있어요 아유 아유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어 라이머는 지금 232위에 네네네 네네 아 제 건 안 들어줘도 돼요 네 잠시 머물러 별이 되고 싶었어 여러분들 꼭 한 번 들어보시면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네 죄송합니다 뭐가 되고 싶었다고요?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별이 되고 싶어요 아니 아니 별이 돼요 별이 되려면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별이 되고 싶 군인이세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백지영 뮤즈의 노래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 꼭 들어보세요 예예예 별이 되려면 이제 별을 다시려면 한 번 나쁜 일을 하셔야지 자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이거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컬투쇼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한 번 듣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까 못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별이 되어주길 바라던 그 맘이 결국엔 다 별로였던 거라서 우린 서로 이렇게 못 아 또 들어도 좋네 또 들어도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또 들어주세요 라이머 두 번째 듣는데 네 조금 더 뿌듯한 표정으로 좀 들으시네요 네 아유 너무 좋네요 진짜 두 번 들어도 너무 좋은데 진짜 믹싱을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고걸 한 번 신경 써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두 분 목소리의 발란스와 질감 제가 엄청 신경 썼거든요 정말 네 네 진짜 네 라이머가 은근히 재밌는 구석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세상에서 웃긴 사람 중에 열 손가락 안에 라이머 형이 너무 웃겨 근데 진짜 잘 봐야 웃겨 맞아요 잘 봐야 돼요 맞아요 진짜 약간 그리고 자긴 몰라 자기가 왜 웃긴지 그렇죠 너무 재밌어 웃겨 그러면 웃겨요? 아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예능치 특히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라이머 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예 아니 안 친한 사람이 왜 좋아해요 뭔가 안 친한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아 웃긴다 야 우리 이순옥 님이요 감자 심다가 호미를 집어던지셨대요 울컥한다고 플레이리스트에 저장 하셨습니다 네 감자 심을 때 여러분들 꼭 들어보십시오 네 울컥해져요 좋다 좋다 호미는 조심히 던지셔야 됩니다 네 네 하태현 님은 저는 음원 다운받아서 벨소리 했는데 회사 직원들이 너무 좋다고 하네요 오오 유진님 백지영님 노래 너무 잘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벨소리를 듣기에도 좋겠네요 약간 별이 벨처럼 들리게 벨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럼 UV로 다시 하겠습니다 안석현 님 뮤비를 봤는데 초반에 뮤지씨가 입고 나온 샤워가운도 혹시 명품인가요 하셨는데 샤워가운? 가죽입니다 가죽이요 아 샤워가운이 아니구나 샤워가운 흰색 가죽입니다 흰색 가죽이래요 이게 엄청 비싼 겁니다 자 3307 UV콘서트 스포된 김에 티켓팅 날짜들만 언제 티켓 오픈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포스터를 찍어서 이제 티켓 티켓팅 날짜를 나오면 나오는 대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서트 장은 어디에요 어디서에요 이태원 저기 한남동 블루 블루 광장 맞습니다 블루 광장 공연장 큰 데서 하는거죠? 그럼요 여러분 또 과감한 투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조금 더 쏘아듯이 도와달라고 정말 그 UV의 모습 진짜 매력을 느끼시고 싶으시면 그 조그만한 그 화면에서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와서 한번 직접 보시면 UV의 진짜 매력 아실 수 있을 겁니다 90년대 스타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 한번 찍어주세요 이명박 스타일이라고 권우진님 네 지영 누나 너튜브에서 토트넘 경기장 간거 봤어요 너무 행복해하시던데 그래 나도 이거 봤어 너무 좋아요 와 그게 연장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그게 저는요 사실 그 축구를 잘 안 봤는데 이제 남편하고 그 저희랑 같이 있었던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이제 개통일을 하셔가지고 토트넘 경기장을 갔는데 야 일단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지 축구 전용구장이다 보니 네 네 손흥민 선수 때문에 우리한테 다 한국말로 인사해주고 별이 되어주고 싶어서 어 박주영 그때 우리 하기 전이야 안녕하세요 별이 되어주고 싶어서 잘 듣고 있어요 아 그 뒤에 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갔다 왔네 네 매 경기 때마다 홈경기 때 그 토트넘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이 2천장 이상씩 팔린대요 와 거기에 온 군대가 다 손흥민이에요 진짜 그래서 되게 애국심이 갑자기 막 그렇겠다 막 끓어올르고 막 되게 어깨가 막 솟아요 만나고 오셨어요? 못 만났어요 아하 그럴 수 있죠 그 분이 제가 거기 간 거 몰라요 아 아 이야 발사고 팔리는 이건 뮤지씨가 좀 읽어주세요 네 라이몬님 요즘도 낚시하시나요? 작년에 화성 서해안에서 참돈 낚시하는 걸 봤어요 이야 물론 옆배라서 멀리서 봤습니다만 낚시하는 모습 멋있습니다 어울려 어울려 낚시가 너무 좋아하는데 요새는 제가 완전 그 골프에 너무 빠져갖고 아 진짜? 언제 한 번 나가자 네 너무 빠져서 그래서 딱 3년 됐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유독 아 재밌을 때에요 그때가 네 유독 너무 빠져서 네 못 가고 있습니다 낚시를 좀 낚시는 이제 근데 저랑도 잘 맞아서 그러니까 저희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면 밥 먹는 시간만 빼고 낚시에요 낚시 낚시하는 거에요? 네 한 번 예전에 뮤지랑 김조한 형이랑 제주도에 또 저희 갔었죠 한번 무늬 오징어 잡으러 한번 갔었죠 계속 낚시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화는 안 하잖아요 낚시 때는 조용하잖아요 원래 낚시 때는 거의 낚시 할 때는 많이 대화는 안 하죠 네네 근데 왜 같이 가요? 네? 왜 같이 가요? 나란히 서있는게 너무 좋아요 그래요? 나란히 저 사람이 저기 있구나 정도를 느끼면서 양쪽 봤을 때 누가 있는게 너무 좋아요 같이 또 낚시를 하고 있다는게 너무 즐겁고 또 같이 또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식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거죠 그래 낚시 같이 간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그럼요 그럼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마는 네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해갖고 가만히 못 있어 이렇게 요즘 골프를 너무 좋아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아유 골프처럼 별로입니다 네 네 자 광고로 가겠습니다 Here we go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면 또 4년 5년 만에 나오실건가요? 아 너무하시네요 근데 항상 느끼는거지만 너무 짧아요 그쵸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알겠어요 네 다음에 오셔서 라이브도 한번 해주시고 그쵸 라임씨도 한번 나오셔서 라이브 네 네 하고 싶어요 라임 좀 보여주세요 라이브요 네 시간 안에 멈춘 듯 자 밀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주 화요일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별이 되어주고 싶어서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꼭 넣어주시구요 저도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시간이 뭐 더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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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나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